회사는 아나츠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제품이 저희 회사 주력하고 있는 아나츠 엔진이라는 프린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3D 프린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제품이 다른 점은 일단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이즈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들려고 애를 써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컴팩트한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확장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다른 제품은 보통 정해진 사이즈, 정해진 기능에 딱 멈춰있지만 저희 것 같은 경우는 기능도 확장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는 사이즈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완성돼서 조립돼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DIY 키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저가 직접 사서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DIY 키트로 만들게 된 이유는 이렇게 키트로 직접 만들어야지 3D 프린터의 원리도 알 수 있고 기술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프린터만 전시 중이긴 한데 앞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노즐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재질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기능인데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들고 다닐 수 있는 3D 프린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서도 프린팅하실 수 있고 앞에 있는 핸들도 이런 게 모양으로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붙잡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